신의 아는 교영자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우리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희 가련한 우리 교영자매 여러분께 풍성한 은총을 주셔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 지으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영자매 여러분께 하느님께서 은총 풍성히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아멘 하느님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느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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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